하여 나가지 마세요 유신입니다 아니 방금 간 스투크호프 만났는데 메카닉하더라 키키키키 응애? 나 애기 혁봉 니까봐 헤라진에 오래 노출되면 둘 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믿으셔도 됩니다 파이팅 제 연구를 망치고 있다구요 로봇을 좀 지켜주십시오 물랑? 아 존나 터지면 스투크탓? 난 1인분 이상하니까 걱정 니은니은 가자 똑같이 할게요 민간인 쓰면서 호브라 똑같이 가겠습니다 아까 자가라랑 할 때도 초반에 되게 좋았거든 근데 이게 초반 되니까 터치 로봇이 감당이 안되네 나까지 해줘야돼 터치 로봇 처리를 인간인으로 해주자 인간인은 있으면 문제없어 인간인은 있으면 문제없어 공세는 프로토스면 쉬운 편이죠 또 프로토스 공세가 다 쉬워 인간인 업계에 대해서 꾸준히 눌러주고 인간인 업계에 대해서 꾸준히 눌러주고 맥불리지 응 좋아 첫번째 간월천이 곧 열릴겁니다 흐흐흐흐흐흐 간월천이 열리는 뭐야 뭐야 번호준념 3487 뭐야뭐야 거녔다던들 불멸자거신 8149 8149 8149 8149 조금 느리네 어? 바로바로 좀 불길한데 후반되면은 조금 감자 안될거같은데 뭐하지? 이거 저걸로 버려줘야지 뭐하지? 애기라그런다고? 애기라 타이핑이 좀 느리나? 근데 나도 저도 탱키리스라서 이거 번호 입력하는게 조금 빡셀수 있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자 또온다 또온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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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82 8982 뭔가 좀 야한 모던데? 오케이 울트라 나와주구요 누룽표 후쿠선장인가? 299 299 399 299 299 299 299 자 여기다 밀어놨고 저 저기 저기로 갑시다 수실러보 저기 옵니다 499 코브라는 아까워요 저글링이 죽어주고 이거 언제 업그레이드 하냐 공항연구소 지어야 되네 오케이 터치로봇 미리 가서 미리 미리 가가지고 보겠습니다 6356 6356 6356 6356 제거해주세요 제거해주세요 오케이 8982가 뭐냐구요 8982에서 팔 하나가 빠지면은 나옵니다 아아아아악 나쁜놈들이 다가옵니다 아아아 쟤들이 누구랬죠 처치로봇 처치로봇 두개 제거좀 다가옵니다 아까도 코브라는 죄가 없었어 감염된 민간인이 보조가 뒷받침 됐어야 돼 진짜 뭐야 사고파이까 이거 채팅을 잘 봐야되 채팅상 놓치면은 큰일난다잉 로봇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심하십시오 사료관님 오차 찝니다 너너너너너너너너너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군 장아나가 맞으냐 장아나가 택시 난다 우후 자 오른쪽에 포츠로본 하나 포츠로본 하나 옵니다잉 자 내꺼같은데 8514 8514 8514 8514 8514 오케이 커트 아 존나 많네 벌써부터 괜찮아 포츠로 벌써부터 감당 안될려고 그러네 괜찮아 까다나 뽀모까지 오케이 이거 뭐야 번호! 번호 알려주세요 번호 알려주세요 1646 쏙될 뻔했다 와.. 깜짝 놀랬다 조심하십쇼 사령관님 저기 로봇쪽으로 움직이는게 탐지됐습니다 이거 가스가 왜이렇게 많이 들어 저 공세 막을게 난 레이버 이번로 저기가 있어 이번로 저기가 있어 오버도 밀좀 뿌려놓고 뿌려놔가지고 아! c.X! 아! 개! 뭐야이거 칠구사감 앗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 누구들와라는 참 다르게 말입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알범들이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효가 내고! 아아 잠깐만 미리 보고 올게 미리 제거하자 4937! 4937! 4937! 4937 제거해! 빨리 제거해! 미리 제거해! 오케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미리 제거해! 미리 제거해! 6864 아! 저치로봇! 잠깐만요! 코브라넷 또! 코브라넷 또! 6479! 6479! 6479! 6479! 6479! 6479! 6479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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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79! 오케이! 고스로! 편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번호 빨리 말해! 번너 빨리 말해! 5877! 일을? 어? 공략이 잠투중 도움말 1 2 2 2 2 2 2 1 2 2 2 2 3 2 2 3 4 3 3 저 위에부터 나 위에 볼게 위에 볼게 3966 3966 3966이다 이거 3966입니다 형님 3966이야 제거해 제거했어 오케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5554 쉬운 번호가요 오케이 미적분이 공격을 받게 있어 맙소사 녀석들 아주 작정을 하고 생체 테러진을 추측하고 좀 밀게? 네 우리는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잠깐만 뭐야 뭐야 아이씨 뭐야 거기서 깜짝 콧동놀지 왜다가 뭐야 야 손 피해서 안보여 야 뭐야 야 보선 공맹이 전투 중 제 최고의 로봇들을 보랍니다 아하하하 아 그러니깐 남은 것들 중에서 7927 7927 제거가요 저기 저기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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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주십시오 솔직히 전 저 원시생물들이 돌아다니는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서 온걸까요? 미리미리 저거해 미리미리 미리미리 1522 1522요 1522입니다 이게 1522 1522 야야야야야야야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주시면 안됩니까?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야야야야 온다온다 4819 누구야 4224 4224 때리지마 이 스카우터 4224 5224 6224 5224 5224 7224 제거했지 제거했지 3236 3236 3236 이게 확실히 한 명이서 서치 로봇 제거는 좀 세겠다 무조건 두 명이 세줘야돼 7798 2546 2546 7798 오케이 잘하네 이 친구 네 호 이거를 근데 쓰바 어떻게 미니맵을 가리고 하냐 흐흐흐흫 흐흐흫흫흫흐흫 흫흫흫흫 흫흫흫흫흫 미니맵으로 보니니까 이렇게 하는거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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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8 3292 3292 3292 3292 저 위에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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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7884 아 이거 레더보다 빡세 이거 미친멀탯 7874 컷 이거 깨겠다 6499 3298 잠깐만 죽었다 봤는데 봤는데 사육사 여기야 아저씨 못보나 뭐야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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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를 말해 번호를 말해 번호를 말해 641 515 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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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됩니다 사령관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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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쩌냐 이건냐? 뭐야 이거 뭐야 198 오구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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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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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저거 아 잠깐만 잠깐만 컴퓨터가 잠깐만 창모드로 바꿔서 창모드로 바꿔서 창모드로 바꿔서 알트 알트 창모드로 바뀌어버렸어 됐나? 해치웠나? itions 와 오우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오늘 과하게 큰 기원을 하실겁니다 이젠.. 어.. 떠나실때..저좀피워주시면 안될까요? venture 뭐야 ні! 휘황대urf 됐어?